모두들 안녕 퀴즈 미션 시간이다 벌써 열 번째 미션인데 잘 따라오고 있지? 물론 그렇겠죠 어서 정답을 맞춰보죠 제키 선생님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은 바로 마카롱 마카롱처럼 달콤하고 귀여운 매력을 가진 팀이지 두 번째 퀴즈의 정답은 캔디 왕국의 왕이 되는 것 캔디 왕국의 왕은 평생 캔디만을 캐야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마지막 퀴즈의 정답은 바로 히치의 아바마마가 쉴 수 있게 하려고 효심은 기특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그럼 이번 주 퀴즈를 내도록 하겠다 첫 번째 퀴즈 노래, 작사, 작곡, 가창까지 모든 걸 혼자 할 수 있는 가수를 무엇이라고 할까? 두 번째 퀴즈 멜로디의 곡이 표절 의심을 받을 때 멜로디의 증인이 되어준 사람은? 마지막 퀴즈 나라가 어렸을 때 누구의 모습을 보고 아이돌의 꿈을 키웠을까? 다들 이번 주 퀴즈는 어땠지? 조금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것 같네요 셜리 선생님 잘 모르겠으면 샤이닝스타를 다시 보는 게 어떠세요? 제키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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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